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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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구진 배우고 저기 그놈 얄구진 나나 배우고 물속에 잠긴다라고 그렇게 두 개 배우고 얄구진이 길어서 잘라 하는 회원님이 드물어 이제 지대로 배우세요 얄구진 얄구진 시작 얄구진 이 인 인 인 인 인 인 그렇게 두음으로 잡아서 해야지 그걸 얄구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굿 굿 굿 굿 그게 더는 이게 저기 뭐야 시김새에요 지금 시김새 하나를 배운거야 이인 긁는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인 이인 그치 시작 열곱진 인 시작 열곱진 이인 여섯번째 박에서 기다렸다가 쭉 빼다가 여섯번째 박에서 이인 이렇게 시작 열곱진 인 시작 열곱진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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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열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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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하면은 저기 뭐야 그 목을 쓸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돼 열곱진 이인 이인을 한번 이 다섯번째 박에서 이인 이래 버리면은 확실하게 그 목이 나와 버리지 그니까 그 시김이 선명하게 살지 그 부분을 크루즈업을 지켜버리니까 시작 열곱진 이인 그거를 이 다섯번째 박에서 이인 이인 이렇게 시작 열곱진 이인 이인 시작 이인 운명 운명 일세 운명 일세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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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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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서 그냥 명을 내 운명 운명 운명일세 운명 명이 아니라 운명 운명일세 다시 운명일세 사랑이 시작! 사랑이 무엇길래 원수도 못보는 눈이라면 그렇지! 사랑이 무엇길래 사랑이 무엇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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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도 못보는 눈이라면 원수도 못보는 눈이라면 원수도 못보는 원수도 못보는 원수도 못보는 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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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여자 성 Lö– Worth 인 노 삼 이 bitches 자라리 생기지나 자라리 자라리 생기지나 말꽃을 그것은 거쳐서 노래와 말꽃을 말꽃을 운명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야 운명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말 이런 것은 거쳐 내려오는 거야 말 시작 말 말 말 것을 어떤 것은 거치고 어떤 것은 안 거쳐서 내려오는 거야 이런 것은 안 거치는 거야 운명 바로 내려가는 거야 운명 말 것을 거쳐서 내려와 말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잘 해서 해야 돼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서세요 시작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얼음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사람조차 뭐고고고 걸었든가 여기 어려워 뭐고고 걸었든가 시작 뭐고고 걸었든가 한 번 더 시작 뭐고 걸었든가 이렇게 우리 부원처럼 뭐고고고 걸었든가 뭐고고고 걸었든가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뭐고고 걸었든가 시작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뭐고 걸었든가 춘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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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twenty 저는 보 파 perform or появ 봄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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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그거 있어요? 뭐지? 저 이거 이거 가사 그거 책?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꺼내셔 책은 15개, 15장짜리 있어요?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 이런 날 나오기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아까 수업 중이어서 설 잘 세셨지? 33번이니까 뒤에 거니까 봄바람에 백화가 시작 백화가 그렇지 백화가 백화가 다른 cylinder 저 음료야 Dong 개 가 가 La 가 가 – 가 Cre 가 서 가 가 이렇게 해야 하나야 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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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하면 반이야 또 이게 올라와야 하나지 이게 박자 적을 때 이렇게 적잖아 이렇게 올라와야 하나야 내려가면 반 올라오면 하나거든 그래서 박자 적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롤링이 생기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게 반박식이란 말이야 그게 되는 거야 백과가 백과가 이렇게 시작 가도 아아 마지막 가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반박 저기에서 올리는 거야 저기 뭐야 여섯 번째 박 여섯 번째 박에 후미박에 올리는 거죠 백과가 시작 대과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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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났은 스태 hit 피어났은 피어났은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나보다는 더 잘 아시는거야 비어Love 완전히ются 비어 피어 generators 그렇게 하는 거야. 꽃송잎마다 시작! 꽃송잎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음감이나 리듬감이 있는 거야. 꽃은 앞에 반박을 하고 뒷밤박을 쉬고 송자는 앞밤박을 쉬고 뒷밤박에서 나온 거야. 꽃송잎마다 이렇게 된 거야. 시작! 꽃송잎마다 벌라빈 벌라빈 찾아가가듯 찾아가가듯 사랑 사랑 큰잎목을 찾아 큰잎목을 찾아 얼기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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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기 음을 맞춰줘야지. 얼기설기 1-1 맺으리라 맺으리라 미 롱 사랑도 praticamente 그는 우리의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물렁물렁하니 미끄러 둥둥하니 하는 것이 아니요 부지런히 막 바꿔서 만들어내는 것이야 이 긍탈형은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목을 놀아버리면 그 미꾸라지 모양 미끄둥하니 냥냥냥하니 그냥 쑥스루둥하니 지나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부지런해야만 여기저기 미끄럽지 않게 여기저기 저기저기 여몽여몽 야몰야몰하니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야몽야몽하니 해야지 굽이굽이 맛있는 것이 있어야지 어디서 미끄러당당 숭그러당당 그냥 미끄미끄러하게 미끄라지처럼 요래요래요래 뺄질뺄질 그렇게 막는데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날을 세워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미끄러당당 숭그러당당 하지 마라 뭐 그거 절대 아니야 이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 준 데야 초콜렛떡 초콜렛떡 이것이 초콜렛이 나 준 거 아니잖아 아직도 회장이 갖고 온 거지 그거 회장님이 가져온 거지 그렇지 그거 내가 먹을 것이야 눈뚝 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아 갖고 갈게 다시 열고 진 운명일세 열고 진 열고 진 운명일세 열고 진 운명일세 운명일세 열고 진 운명일세 세븐 내 스스로 못 보는 눈이라면 차라리 생기지나 차라리 생기지나 말 것을 말 것을 사랑이 무엇길래 나는 사랑이 그까짓게 뭔데 뭔데 이런데 그러니까 그 무엇길래 원수도 못 보는 눈이라면 그 다음에 체념 그리고 후회 차라리 생기지나 말 것을 이 감정을 갖고 와야 돼요. 후회와 체념과 차라리 시작 차라리 생기지나 나 맘을 벗은 눈이... 여기는 설음 폭판 내가 그렇게 해 눈이 멀었다고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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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로 섞어 시작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뭐가 흐렀든가 사랑조차 뭐가 흐렀든가 영을 뜬가 춘삼 멀 봄 어금 바람에 이런 데는 잔잔하니 가야지 굉장히 경치를 갖다 묘사하고 또는 어떤 그런 걸 묘사한 거잖아 그런 거는 감정이 깊게 개입이 안 돼도 돼 그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펼쳐 보이듯이 객관적으로 시작 춘삼 멀 봄 바람에 백화가 피어 나듯 찬찬하니 시작 백화가 피어 나듯 꽃 송이 마 다 시작 꽃 송이 마 다 벌라비 찾아 어 어 가듯 벌라비 찾아 어 어 어 아 .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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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큰잎목을 찾어 큰잎목을 찾어 얼기서울기 얼기서울기 매주 흐리라 매주 흐리라 그치? 사랑은 큰잎을 찾아 얼기서울기 매주리라 이건 나의 의지 소리 하는 사람의 의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겨련해야지 겨련하게 나의 의지니까 아까 춘삼월 봄바람에 백화가 피어나듯 꽃송이마다 벌라비 찾아가듯 요런 데는 저기 뭐야 그렇게 덤덤 하면서 예전하니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런 것을 본 풍경 이런 것을 묘사하듯이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의 큰잎을 찾아 내가 얼기서 얼기 맺어야지 이건 나의 의지 소리 하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거기는 겨련하면서도 참 뭔가 각오를 막 하면서 막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한 번 이제 내가 모자기로 내가 이제 우리 회원님을 한 번 내가 초이스를 해가지고 내가 볼게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얄궂이 온명일세 질러 열궂이 온명일세 사랑이 무엇길래 원수도 못 보는 돈이라면 사랑이 무엇길래 원수도 못 보는 눈이라면 정답 자라리 생기지나 말 것을 차라리 생기지나 말 것을 말 것을 자라리 생기지나 말 것을 사랑조차 멀었든가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었든가 군산물 보은 바람에 군산물 보은 바람에 백화가 피어나듯 백화가 피어나듯 잘한다 꽃송이마다 벌라비 찾아 가듯 꽃송이마다 벌라비 찾아 가듯 벌라비 찾아 가듯 벌라비 찾아 가듯 시작 벌라비 찾아 가듯 찾아 가듯 찾아 가듯 없 그라이 빌라비 찾아 캐나 2015 이렇게 가야 되요. 사랑 은임목을 찾아올기서 오홀기 매주 흐리라 오홀기 오홀기 이미 맞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해 오홀기 서홀기 시작 오홀기 서홀기 맥주 흐리라 아까 그 얼기 그게 기본음이잖아. 기본음. 이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음을 놓쳐버리면 키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거는 정말 문제가 크게 드는 거야. 그 작게 거기에 등장하기는 아주 짧은 사이에 나오지만 그게 키를 확인해 주고 내려가는 음이요. 그다음에 그 음은 생략하거나 그 음은 틀리거나 하면 그건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기서울기 이거 다 기본음 아니야? 이 노래의 이 곡의 중심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본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청이죠. 여기서는 D본청 D본청 그러니까 말하자면 D본청 엄밀하게는 그게 D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표상에서는 D본청으로 돼가지고 그게 라예요. 이게 개면조니까 그러니까 얼기서울기 맥주 흐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얼기서울기 맥주 흐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F쪽 B에다가 플랫을 하나 해 놓고 F가 도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걸 도라고 하죠. 하는데 이거는 장쪽 아니고 단쪽이 때문에 라 라가 그러니까 F가 아니라 D가 라가 되어야 되죠. 그 라가 중심음이죠. 그러니까 개면이나 단쪽에서는 라가 중심음이니까 라 거기가 D가 라야.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는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 전체 조가 내려가 있어요. 다운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D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그거를 이쪽에 있다 생각하고 낮게 했다 생각하고 제가 본 저기를 갖고 생각하면 원래 그렇게 D본청으로 해갖고 올려야 돼요. 굉장히 높아. 근데 지금 저는 D본청으로 안 해요. 근데 악보상으로는 거기 D본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시기가 한번 해볼려. 그럼 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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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얄구진. 응 둘이요. 남녀 쌍창으로 해봐. 남녀 혼성조에 시야 혼성조에 시작. 얄구 시작. 얄구진 얄구진 원수도 못 보는 눈이라면 차라리 생기지나 나 말 것을 잘한다.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어 걸었든가 사춘삼 보험 아니요 거기 보험 바 바는 보험 하고 내린 금하고 똑같아 보험 바람에 백 화가 꽃송이 마다 홀라비 찾아가 가듯 사랑은 그눈이 뭘 찾아오 멀기서을 깨져리라 아이고 아이고 나 성화가 났네 제법 헌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원하고 저기 우리 저기 변샘하고 변샘하고 한번 같이 해볼래요? 저는 감 못썼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맹자님하고 요요요요요 우리 저기님하고 요요요요요 우리 부원님하고 요요요요 우리 순엽씨 육자배기님하고 이렇게 셋이 시작 얄구시작 얄구시 여긴 운명일세 자랑군 사랑이 무엇일래 원수도 못 보는 눈이라면 사랑이 생기지나 말 것을 자랑군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었든가 사랑조차 멀었든가 주춘사골 봄바람에 백화가 백화가 피어나듯 자랑군 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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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라빛 올라윛 찾아 가는 사랑 은 은 은 님을 찬 Libya View luc 아이고 해고 흔 나고 성화가 났네 해 자 우리 봄소리님하고 저기 우리 저기 저기 뭐야 바람소리 소리 바람하고 최여사하고 이렇게 셋이 묶어서 자 시작 얄궃 그렇게 셋이 시작 얄궃인 운명 일세 좋아요 사랑이 무엇길래 원수도 못 보는 눈이라면 차라리 생기지나 말 것을 잘한다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뭐 걸었든가 산골 봄 바람에 백화가 피어 나듯 좋아요 꽃송이 마다 홀라비 찾아가 가듯 사랑을 땅님 무를 찾아가 어이 기석을 김해주리라 아이고 내구 나 성화 허바나 내 해 그만하면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면 하나 이제 성화님이 뭐 배우고 싶다고 그랬지? 물속에 잠긴 달 그래 물속에 잠긴 달 하나 배웁시다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너무나 일찍하니 끊어본다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잡을 듯하고도 잡을 듯하고도 잡을 듯하고도 못잡고 다섯 번째 방 못잡고 마음속에 튼 마음은 마음속에 튼 마음은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렇지 마음속에 튼 마음은 마음속에 소개면 안 되지 마음속에 예쁘게 해야지 시작 마음속에 튼 마음은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몰을 내라 몰을 내라 그치 알뜻하고도 몰을 내라 알뜻하고도 몰을 내라 아이고 태국하다 아이고 태국 아이고 태국 아이고 태국 성화가 나네 성화가 나네 에 잘하네요 물속에 잠긴 따른 물속에 잠긴 따른 잡을 뜨거토고도 못잡고 잡을 뜨거토고도 못잡고 마음속에 뜬 마음은 아이고 마음속에 뜬 마음은 얹듯 하고도 못 헐레라 발끝 도도도 모두를 내라 그러지 한 번 더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잡을 뜨거터구도 못잡고 잡을 뜨거터구도 못잡고 마음속에 틀마음은 마음속에 틀마음은 어허허허허허허 마음속에 틀마음은 알 듯 더구도 모두를 내라 갈등어도 못 흘레라 같이 아이고 대고 허허허허 나 성화가 났네 해 해 해 찰들어요 요요 사탕 쪼까 쉬었어 요 사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